남자 단식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조그만 성공. 단식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최성훈 선수. 4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최성훈 선수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부트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수들 라인업 짜는 것부터. 최성훈 선수 현재 입장이더군요. 자, 마지막에. 이야, 잘 들어옵니다. 차분하게 잡고. 자, 이게 짧아지면서. 힘이. 그리고 옆으로 퍼지는 각도가. 가. 아, 들어갔네요. 자, 잘 갔어요. 멋진 라인 그리면서 마스샤또 성공. 7연속 득점. 진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나와달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어. 드는데요. 조뱅크로 갑니다. 자, 기가 막히게 넘겼습니다. 조뱅크마저 성공. 등장. 두번 단일입니다. 조금만. 네, 길게 보네요. 2공이 맞으면. 다음 통 포지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고민되네. 플러스 2로 짧게. 마무리가 2호 geeLEP. 기본 어떻게 입지 serving. 이즈 성은 대신 원정姐aus이 reopened?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